가위바위보 괜찮습니다 아쉬워요 응원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깐요 좋습니다 몇살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셨나요? 아홉살 아홉살 서린이 좋아요 서린이 동구장 처음 왔어요? 예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도 여기 소니콩이 형이 보러 왔었어요 아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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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니콩 응원하러 오셨나요? 아홉살 아홉살 저보다 동생이신데 이거 어떻게 물어봅니까 좋습니다 소니콩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자면 홉살 좋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 드릴게요. 이따가 여기 같이 공원 열심히 하면 되어야 알겠죠? 네.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 우리 친구들 많구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경기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 좋아좋아좋아 울음첩 목소리였어요. 다음 친구 몇 살이에요? 여덟살. 이름이 뭡니까? 승하 승하 준비됐어요? 잘할 수 있어요? 예상 오! 수노모. 수노모. 오! 오! 보습쇼. 보습쇼. 잘하면 되겠다. 준비됐죠? 준비! 뭐를 외쳐야해요? 준비 받아와야지 맞아요 준비 시작 준비 화이팅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바로 봅니다. 준비 시작 준비 화이팅 준비 됐어요! 화이팅! 좋아! 화이팅! 예! 자 오늘 KC 스토리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오늘의 승리는! 쏘! 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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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Italia 선! 하는 경강! 오오오오오오오오오kor 한 번만 더 KT를 고하는 만큼 힘차게 외쳐주세요! 오늘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는 몸 들고 한 번 더 화이팅 박수 한번 드세요 자 좋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화이팅 자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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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워 오 오 오 빈빈빈 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시크예요 자 여러분 오늘 경기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일 힘차게 우리 여기 경기장 바깥에부터 응원의 연기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T하고 화이팅 KT 화이팅 KT 화이팅 우리 경기장의 열띤 응원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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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매일은 이대로 널 맞지 서 매일은 이만 멈출 수 없어 매일은 널 맞지 일어나서 함께 있는 시버들의 고사니스를 출발!